문제입니까 외신 방송들을 보게 되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만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휴전에 대해서 연국이 기권을 하고 미국은 반대를 하고 요즘에 참 여러분들 서방 언론들도 참 좀 편하지 않는 게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뭡니까 휴전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이 들 거든요.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자지구의 이름들 참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피해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전이기 때문에 피해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직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되면 시가전 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든 남부 지역으로 다 이동한 것을 충분한 시간을 줬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마스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런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존하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다로 가라는 거 아니면 지중해로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휴전이 되고 나면 또다시 제2의 여러분들 10월 7일 사태 제3의 10월 7일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 이스라엘 어떻게 휴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자 지역에서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그런 애환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보지만 연료 공급이 안 되고 전기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포크레인 같은 그런 장비들이 사용될 수 없으니까 폭탄을 받으면 그걸 지금 꽃갱이라는 맨손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다 찾으니까 그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시작을 하마스가 시작을 했고 하마스의 여러분들 공격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 그냥 휴전을 그러니까 국제사회라는 사람들은 속이 편한 거죠 휴전해라 이 정도인 겁니다 어떻게 휴전하겠냐 이야기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휴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란이 굉장히 크게 미국을 비난하죠 그리고 협박도 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이번 투표에서는 이사국 13개국의 찬성표를 던졌고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영국은 기권했다 미국 대표부 차습대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지만 지금 당장 휴전을 요구하는 것은 하마스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서방 언론들이 다루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자 지역에서 몇 명이 죽었다 어린이가 많이 죽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양측이 휴전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하마스가 여성인질 석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성인질 석방을 거부한 주 요인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여성인질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인질이 나가서 그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마스가 여성인질 석방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론은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이 상태대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본인이 세운 전쟁 목표에 맞게끔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거죠 확실히 잘라내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그냥 애들도 다 처단하지 않습니까 뿌리라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지 허리멍텅하게 해가지고는 당할 수가 허리멍텅하게 하면 그 다음에 본인이 당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절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자루로 악이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 찌르는 거죠 김영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휴전이 얼핏 보기에는 전쟁을 막는 방안이지만 영구적 대안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휴전에 반대한 것은 임시적 방책일 뿐이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터진 김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에 뿌리를 뽑자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입니다 인질 석방과 전범 처벌해야 전쟁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야무지게 해야 되는 거죠 허리멍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허리멍텅하게 하게 하니까 여러분 북한이 다 핵 개발하고 핵 개발한 동안 돈 다 대주고 그렇게 이용